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한다면? 이 상황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.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한다면? 이 상황에는 여전히 정보가 시작될 때 넘기만 한다면. 휴가의 신인원은? 먹고싶어 Lordestown. 아! 반면의 pro-stop 분야하지가도 않나? 힘들었어요. 뭐 포함인데요? 그 멘트입니다.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시켜요. 야구 선수들은 알 거야 올스타전 야구 선수들은 알 거야 올스타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작이에요 으음 딸동 멘트 이거 놔처럼 둘 셋 해 주면 네 잘 얘기 그냥 해 주세요 너는 맛있어 으하하하하 아이웨은 아이웨은 으으읍 에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훈련 끝내셨습니까? 네. 근데 갑자기 웬 얼차려였어요. 네? 체력 약간 하고 싶으면 시키래요. 거의 받은 거 같아요. 혹시 지난번 홈런 영상 하이라이트 좀 돌려보셨나요? 아니 이런 거 옛날에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에 한 몇 번 안 보게 되면 한 열 번 울컥했다기보다 약간 팀에 도움이 됐다. 좀 마음고생 좀 있었는데 좀 털어봐도 됐다 정도? 네. 알겠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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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ặt랑 닥Books. 네. 네. 아께 맞다 orderPerfect. 네. FT. 아마. I'm my own 머리 괜찮지 않아요? 머리 했어요? 언제? 뭘 했단 말이야 그냥 머리 잘랐어요 기장만 좀 잘랐는데 땅 팔찌 얼마 줬어요? 딱 보니까 35,000원짜리인데? 비슷해 33,000원 해야 되는데 항상 머리 해야지 하고 게임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 해야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귀찮다 내일 해야지 하고 그러지 한 달째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 한 달째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들이닥돼 8시 반에다 오늘 저희 12시에 다 왔는데 일찍 잤네? 오늘 미용실 가려고 원래 해 뜨고 잤잖아 그 정도는 아닌데 구웅이 오버하는 거예요 얜 안 자요? 얜 안 자요 나는 새벽이면 자고 나는 두세 시면 자고 얘는 해 뜨고 자고 잠을 안 잡니다 혹시 왜? 왜 잠을 안 자 왜? 항상 해 뜨고 잡니다 왜? 뭘 해야지 뭐 한다고? 많이 살다니까 운동한다고? 스님 운동한다고 안 잘 거라 한번 가고 저번에 한번 가고 연애는 10시 소원 도착한다고 안 들었고 者의 전체를 잊지 않아서 누구한테 던져려야 돼? 누구한테 던져려야 돼? 누구한테 던져려야 돼? 누구한테 던져줘야 돼? 누구한테 던져려야 돼? 누구한테 던져려야 돼? 아니 또 오빠가 어떻게 던지니 멀리에 던져야 돼? 무슨 일을 못되더라고 뭐 한 일이 안 되더라고 어떡하지 깜짝이야? 가슴소 지금 가면 되나? 아 진짜... 야.. 이제 나이.. 야... 우와... 뭐야... 아... 아... masculine Dancing 해석이가 원래 말 잘 하거든요 근데 아직 발톱으로 안 보이고 있어 잘 까불고 잘못 배웠는데 너무 잘 배운거에요 앵그리 버드 주영이 형 맨날 하나 했어 지도중 인사인 인사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찍어요 진짜 귀엽다 를 아이템으로 모 방법 유튜버 아니야? 먹을 생각이 안 돼. 미소를 지는 건 같아. 연기는 윤수한테 한 줄 줘야 합니다. 아 여러분 오늘 안 될 것 같아요. 아 오늘 진짜 안 될 것 같아요. 그거 찍어 큰 것 같아요. 뱀을 바꾸신 거예요? 네 아 세리머니 이렇게 해야겠다 장난 아니던데요? 아 방금 코프치님이요? 정연아 코치예요 카톡 왔는데 지키고 싶어 웃기다 웃는데 저도 카페 걸었어요 썸네일이에요 저는 아까 그 정도 할 줄 몰랐는데 그때부터 자세하는 거라 아 진짜요? 네 캠프할 때 네 정장인데 파이팅하는데 좀 색다른 게 네 네 뱃둘 근데 어쩐 거 나온 거야? 어쩐 거 나왔어? 어쩐 거 나왔어? 아 정규야 미쳐봐요 화이팅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오우 아니 글루샷이 여기 여기 파이팅 파이팅 자 구독자 13만이에요 13만 되면 약속 지켜주시고 정연아 코치만 아 그러니까 법 우리 애니 화이팅 네 네 네 네 쇼크 쇼크